오, 공주방이네? 이런 데서는 단꿈만 꾸겠다. 처음엔 단꿈이 아니라 악몽만 꿨지. 초원아, 너 나중에 소설 한번 써봐. 이제 다 잘 돼서 하는 얘긴데 너만큼 그 나이에 다양한 일 겪기가 쉽니? 넌 눈물을 알잖아. 약혼 테이프 나오는 대로 빨리 줘. 궁금해. 어. 너네 새엄마 참 생각보다 다정하다. 어, 잘해주셔. 넌 어쨌든 간에 인복은 있어. 인생 살아가는데 그거 아주 중요하거든. 이모도 뭐 마찬가지지. 내 지인들은 다 나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한테만 구박이다. 초원아, 이모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봐. 너 어제 속으로 마음 안 좋았어? 안 좋을 건 없었는데 기쁘면서도 한구석은 좀 그렇지. 너 낳아준 엄마? 혹시 고생하면서 사는 건 아닐까 아픈 건 아닐까 어쩌면 좋은 가정 이루고 살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몰랐으면 모르지만 안정이 안 될 때가 많아. 어떠한 처지에 있든 만나고 싶어? 이모 같으면 안 그러겠어? 그렇지, 나도. 도와줄 공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